터링포인터 강사 문근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체민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오늘은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면접 질문은 창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 시절에 본인이 직접 창업을 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지인의 요청 때문에 사업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 다시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 자기소개서에 이런 에피소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질문을 꼭 묻는데 왜 묻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 사람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나 이런 부분을 빼서 다시 나중에 사업을 하러 간다거나 이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 아니면 적절히 다니다가 또다시 사업을 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는 어떤 포인트로 답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명확하게 내가 다시 사업을 할 일도 없고 창업을 다시 할 일은 절대 없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런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답변을 하시게 되면 이 질문에서 탈락을 하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창업 경험이나 아니면 사업 경험이 있었고 그 내용을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썼는데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실제 이 질문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OO 사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해 봤었지만 생각보다 그 사업의 벽은 높았고 인생에 큰 공부를 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만족을 했고 다시는 이제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면접관님께서 염려하시는 다시 사업을 하러 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 드렸죠. 다시는 제가 사업을 하러 갈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준다라는 느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과거에 창업이나 사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요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공백기가 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쓴다라고 치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확신을 면접관들한테 주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오늘 짧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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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